이어서 저희 걸스플래닛 999 하면서 이불킥 날리고 싶었던 순간 왜 없었겠어요? 너무나도 많았겠지만 바로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는 멤버 있나요? 네, 푸야님 이불킥 하면 많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푸야님부터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천야였을 때, 공연였을 때 그대 표정이 너무 못했어요 아니에요, 너무 잘했어요 천야 느낌 멋있는 느낌 근데 저 표정이 너무 너무 그래서 그리고 부딪혀야 이렇게 했어요 정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푸야님이 계속 단어마다 눈썹이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는 부끄럽다 손이 들어 봐 깨고 부딪혀야 해 우릴 볼 수 있도록 크게 소리 쳐야 해 머리 반짝할 너 여린 빛들이 지금 한다면 다시 한다면 더 잘 할 수 있어요? 다시 깨고 부딪혀야 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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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했어요? 어떻게 해요? 시그니처 시그니처에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본인의 필 스타일 얘기로 내 매력발산이다 아, 이쪽이구나 내 매력발산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filters 연이! 연이!